봉우일기 봉우일기 보셨나요? 혹시 봉우일기 보면 이게 나와요 봉우 선생님이 본인이 일진이라고 그래요 개벽팀 일진 일진 봉우 선생님이 본인이 신호탄 쏘러 시뿌리로 왔다고 그랬었어요 싹이라도 내려고 왔다 일진이시고 이진 삼진들이 있는데 봉우님이 삼진까지는 무성무치 크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일만 하다 고생만 하다 간다 이분들이 고생해서 한 생을 바쳐서 토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사진인데요 사진이 꽃을 피운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개벽 실제 담당팀이 사진이에요 꽃을 피운다 오진은 이제 열매에 향유한다 오진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봉우 선생님이 싹을 냈으면 제가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열매를 누리는 것은 오진이 합니다 제가 말한 성인들은 오진으로 오실 겁니다 저는 사진이라 여러분도 사진이네요 저랑 같이 놀면 어때요 감당하시겠습니까 대표님 후에 오실 분들도 힘들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 있는 선수분들 심정일 때 제가 예전에 생각했잖아요 나 다음에 누가 올까 그래서 암튼 게시가 온 바로는 공자나 석가모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 다음에 올 분들이 성인들이 오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 하실 겁니다 저는 스승이 없어가지고 봉우 할아버지가 일찍 가시고 저 아까 태식 전해신 분도 태식은 가르쳐 주셨지만 봉우 선생님이 말씀은 전해줬지만 또 그 이상을 물어볼 수가 없었고 결국 제가 제일 궁금하던 것들은 다 제가 경전 뒤져서 찾아낸 거거든요 오늘 청기누설 타임이네요 공자 석가모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 4대 성인 제 꿈에 셋이 모이는 꿈을 봤거든요 올 겁니다 셋이 모이는 꿈 이렇게 증명사진 3개가 있는 걸 봤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가고 난 뒤에도 저 성인들이 오셔서 개벽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겁니다 하여튼 제가 지도를 맡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맡아서 잘 양성해 보겠습니다 본인들 실력이 있으니까 금방 금방 학단 강의 들으면서 금방 답 내시고 뭐 또 제가 보단 더 멋진 말도 해주겠죠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분들만의 캐릭터로 개성으로 또 멋지게 근데 핵심 기술은 똑같아요 성인급들은요 원천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게 성인이죠 그래서 제 바람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 뒤에 성인들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류가 이번에 겨우 핀 보험공선생님 보험공선생님때부터 이렇게 꽃이 이어져 가지고 시가 뿌려져 가지고 겨우 읽어낸 이 꽃이 잘 피어나기로 보험공선생님 금번에 선진들은 거의 다 환원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 2 진영 제 3 진영 제 3 진영의 출세인데 지금 요게 83년도에 쓰신 글이네요 일기네요 제 1 진영은 1 진영은 자색두건 2 진영은 황색두건 그리고 2 진 3 진영은 2 진영은 3 진영은 황색두건 4 진영은 청색두건 요걸 써놓으셨어요 이 순서로 제 1 진이 1차 사정 뭔가 이렇게 개벽을 개벽의 사정팀이래요 사정팀이 환원이고 2 진 3 진은 이제 황색두건들은 배양을 맡았고 배양 맡은 인재들을 배양 맡은 진들이 이제 있고 제 4 진이 개화팀인데 꽃피울 책임자들인데 가장 운 좋은 자들이다 고생은 1 2 3 진이 당연히 비상한 고생을 다하고 무성 무채하게 환원하고 이름도 알리지 않고 다 환원했고 보기 좋은 제 사진은 여러분 사진하고 싶죠 보기 좋은 제 사진은 네두의 영화를 눈앞에 두고 순풍 괴범격 순풍의 돛담배격으로 일사천리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운 좋은 자들이다 후세사람들이야 1 2 3 진의 공을 누가 알리여 일진 입장에서 쓰신 거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아주 호강만 하는 제 5 진은 아주 후일이라 말할 필요가 없다 할만하죠 근데 이게 자색이 뭐냐면 자색은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같은 거예요 자색은 북극성이요 북극성 청와대 사람들이 우주 청와대 사람들이 일진으로 와가지고 신호탄을 여기 보면 보건 선생님 아버님이 하신 말이 그 꾸신 꿈이 보건 선생님 너희 아들이 그 황백전환 개벽 신호 출발 신호 신호 신호탄 쏠려고 왔다 이런 말 하세요 북극성에서 오신 팀이 오고 2 진 3 진은 황색은요 도인 팀이에요 도닦는 팀 일을 하시기보다는 도를 닦는 걸 주력하시는 우리 보면 출가자들처럼 도 닦는 거에 전업하시는 팀들이 와서 배양을 해 놓고 가고 사진은 청색이면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진이 온다는 게 어떻게 도가에서 예언되어 있냐면 그 증산경에도 나와요 옥추문 열리면 옥추문 열리면 옥추문 열리면 하늘에서 이렇게 북극성에서 북극성에서 내려오는 양반들이죠 청색도 그런데 뭐냐 그 옥추보경에 있는 그 장수들이 옥추보경에 보면 구천응어 내성부와 천전 이후 총 다해서 48 원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반들이 그중에 36명이 내려온다고 삼육성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사진에서 삼육성 내려와 가지고 그 군인들이죠 그 항마 말을 때려잡는다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지상에 있는 그 소시오패스들 그 스타워즈 보면 다스 붙는 애들 있죠 다스 뭐 뭐 다스 다스베이다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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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때려잡는다 양심 제다이들 이야기입니다 사진이 사진이 청색이 군인들이에요 밀리터리 두건 재밌죠 이진 삼진 할아버지 제자들이죠 이진 삼진 할아버지 제자들 할아버지 제자들 중에 일하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이 땅에 그 일진들이 뿌려놓은 시가 이 땅에 잘 자라게 도운 모든 분들이 이진 삼진에 해당될 거고 진짜로 이제 개벽을 시작시킬 때 참여하는 분들이 사진에 해당되겠죠 봉호 선생님이 말씀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김관장님이 저희는 이제 김관장님 그런데 이제 선생님인데 저한테 태식 가르쳐준 선생님인데 봉호 선생님 그 제가 볼 땐 제가 그때 뵀을 때는 제일 수제자 어른이셨어요 봉호 선생님이 저분한테는 되게 혹독하게 지도했어요 김관장님한테 김관장님도 돌아가셨다고 했죠 지난번에 자기 역할하고 가신 거죠 자기 역할 최선을 다해하고 가신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역할 맡아서 오신 분이니까 그쵸 김정배 관장님도 태권도 7단이셔서 관장님 그래요 태권도장 접으신지는 오래됐어도 제가 뵀을 때도 저기 대종교에서 봉호 선생님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에요 저는 누군가를 혹독하게 뭐 훈련하지는 않습니다만 혹독하게 훈련 받는 분들도 있겠죠 기대가 크면 또 더 혹독하게 훈련하고 하지 않겠어요 기대가 더 크면 청기누설 재밌네요 1,2,3진에 정성과 공독으로 사진이 꽃피니 시절 인연으로 홍의각당의 대표님과 도발님들 함께하니 하늘과 선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 이 선진들께서 고생하신 자리에 저희가 숟가락 얹는 거라는 건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복 많은 사진은 힘은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순품 개범이라는 거는 목표를 세워서 밀고 나가면 다 구현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많다는 그러니까 꽃을 피울 수가 있죠 개벽에 꽃을 피울 수가 있다 잘 차려진 1,2,3진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을 얹자 근데 숟가락 얹으시는 것도 좋은데 진짜 꽃을 피울 만하게 숟가락을 얹읍시다 꽃을 우리가 피워줘야 전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도요 꽃을 피워주길 우리가 꽃 피워주길 바라고 고생하신 거예요 협업이란 말이에요 시공을 초월한 협업을 한다고 그랬죠 보살들끼리는 시공을 초월한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모두가 다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분들까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신 이 개벽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선진들이 다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이 우주적인 경사고 파트예요 저희가 잘하면 과거에 고생하신 게 제대로 된 공덕이 된다 우리가 실패해 버리면 그분들이 쌓은 공덕도 별게 아닌 게 돼요 고생만 했지 별게 아닌 게 되고 우리가 성공을 하면 그분들이 고생하신 게 찬란하게 꽃 피우기 때문에 다 같이 공덕이 무량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난 하원갑자 때 개벽을 처음 주장하셨던 최수훈 선생 이후로 그 이후로 일리삼진이 다녀가셨고 우리가 사진이 돼서 이 개벽에 꽃을 피우자 원불견이 증산돈이 다 개벽 하나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우리 민족이요 거국적으로 보살들이 협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뭐 소시오패스들이 붙어서 종교 가지고 장사도 해 먹고 한 건 많겠지만 보살들끼리 다 한 마음입니다 보살들끼리 한 마음이에요 최수훈 선생이 또 나름대로 그때대로 신호탄을 쏘신 거죠 지난 하원갑자 때 쏘셨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몇 년이죠 한 160년 되지 않나요 최수훈 선생이 외친 이후로 왜냐하면 하원갑자가 언제 끝나냐면 2043년에 끝나거든요 20년 남았죠 20년 남았으니까 180년이 그 갑자 세 개를 합쳐서 상중 하원갑자 180년이 한 사이클인데 지난 하원갑자 그 마무리할 때 최수훈 선생이 외쳤어요 앞으로 개벽 온다 그리고 지금 160년이 지금 흘렸죠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개벽 마무리 지을 기간이 한 20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뭐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멀리는요 2500년 전 2000년 전 성인들이 씨를 뿌려서 지금 우리가 추수할 게 생긴 겁니다 이 1, 2, 3진도 또 딱 구체적으로 개벽 당해서 이제 진짜 이번 개벽을 위해 우리나라에 투입된 그 인력을 말하는 거지 그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준비되어 온 건 또 얼마나 오래겠어요 우린 원팀이다 대방광 불화엄이네요 그대로 지금 화엄 세계죠 이 느낌 느낌만 느껴지세요 이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보살들 맞아서 보살들은 이 느낌들 아실 거예요 사진의 정식 멤버라면 정말 우주 개벽에 큰 일꾼이 되는 명예로운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2분 찬양 5